자 오늘 공부할 것은 복소수 복수 복소수 복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복소수 복소수는 허수의 단어인데 허수 허당 허수 그러니까 뭐 실제 있는 수는 실수고 가상의 수는 허수라 그러는데 아이가 제대로 화났다 이 말이야 아이가 제대로 화나면 어떻게 되나 만나면 일라지 그래서 아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일이야 만나면 일라 그래서 이게 아인데 아이의 본 모습은 천진난만 하다가 아니라 아이의 본 모습은 루트 마이너스 일이야 이거는 약속으로 약속 프라미스 아이는 루트 마이너스 일이야 이게 복소수 복소수 다른 거 볼 것 없이 복수하는 놈들은 아이가 제대로 화나면 만나서 일 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돼 아이가 제대로 화나면 만나서 일 낸다 아이가 제대로 화나면 제법 제대로 화나면 만나서 일 낸다 이게 복소수다 그치 아이에 사슴 어떻게 되나 아이에 사슴 아이에 사슴 마이너스 일에 제곱하고 같이 양변제곱 그치 양변 양변 양변제곱 왜 이별 양변제곱 왜 이별 양변제곱 냄새 무진하겠네 양변제곱 시키면 1 된다 1난다 1난다 이거 양변제곱 시켜도 1나 1난다 1난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